뺨과 윙크에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왜죠? 너같은 경우 너같이 바보같이 숨은 사람이 있으니까 이거 하는거야 왜 못하지? 전할 수 있어요 진심을 몰라 전 모르겠어요 사만이 그게 사람이 되게 신기하게 보니 사누야 내 머릿속에 지우개 명대사 한 번 해주라 오마이갓 난 이거 안 볼래 아 그 명대사 그 분이 있었는데 상대 배우가 있어 이거! 싫어 내가 싸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거 있대 뭐가요? 사람이 입을 열고 코를 숨은 곳인데 도대체 꼬막혀가지고 됐는데요? 아 설마 이것도 너 더 숨길라 그러는거에요? 똑같은거야 아 진짜 아 세상에는 참 숨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진짜 너무하네 이걸 하는 놈은 나는 처음 봤어 아 아 아 아 아 아